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온수매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1월 숲속의 온수매트입니다. 저렴이 온수매트로 1인 가구용으로 좋고 작동법 매우 간단합니다. 재질 약간 빳빳할 수 있습니다. 4위는 한일이륙이 프리미엄 온수매트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온수매트로 작동법 간단하고 어르신들이 쓰기 좋은 제품이며 내구성 우수합니다. 3위는 장수도 침대 워셔블 온수매트입니다. 세탁 가능한 온수매트로 팔중안전 시스템 탑재되어 있고 작동법 간단하며 접어서 보관 가능합니다. 2위는 스팀 보이 쿠션형 온수매트입니다. 가장 유명한 온수매트로 컨트롤러 디자인 고급스럽고 작동법 간단하며 11중 안전장치되어 있습니다. 1위는 경동나비엔 슬림형 온수매트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온수매트로 내구성 매우 우수하고 분리난방 가능하며 작동법 간단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